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무기 가운데 말씀도 있었고 기도 또 성령 충만함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가운데서도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면서 또한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키우는 하늘 소망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그 전에 실감나게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실감해 본 사람이죠. 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체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체험했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실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직접 너희가 실감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것도 간구하고 믿을 때 그리고 이러한 행동으로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보일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죽은 시체 죽은 사람이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도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실감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약한 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다 실감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는 내가 살아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이렇게 실감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의 그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했을 때 그 색깔을 그대로 변치 않고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색깔이 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오히려 더 커지면 커졌지 절대로 그것이 희미해지거나 또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이 사랑은 점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사랑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늘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처음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변하고 있느냐 안 변하고 있느냐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얼마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책망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처음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처음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처음 사랑을 그냥 뭐. 악한 마귀 역사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점점 점점 식어가도록 계속해서 만들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점점 식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식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법으로 인해서 점점 점점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억지로 견디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랑은 절대로 내가 변하지 않는다 목숨을 내어 놓고도 이 사랑은 내가 절대로. 버릴 수 없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사랑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식지 않고 그 사랑이 계속 이어나가는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정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완전히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읽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과 어떠한 관계에 있고 또 서로 얼마나 애틋한 관계에 있고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겨 놓은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새겨 신비에 새겨진 이 사랑이 절대로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또 주님의 심정과 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내가 주님의 특성과 또 그런 주님의 성품이 대안에서 다 나올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내 신비에. 영원히 새겨져 있을 때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냐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연애할 때 뭐 이런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거 보면 내게 어때요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나도 미쳤지 뭐 이런 정도로.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은. 지금도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간증을 할 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듣게 되면은 야 정말 나도 저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의 특성과 주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고 또 예수가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나를 봐도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또 그 주님의 성품 가운데 정말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거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돌비가 아닌 신비에 새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체험을 통해서 내 심령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내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체험의 믿음으로 완전히 신비에 새겨져서 그랬을 때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 절대로 이것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성경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상처 손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머리에 쓴 가시 멸루간 이 모든 고난의 상처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손에 못자국도 있고 또 머리에 그 가시 멸루간에 그 고통의 흔적들이 있고 온몸이 그냥 채찍에 맞아서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흔적을 바로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에 절대로 내가 배반할 수 없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빛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지울 수 없도록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예수의 흔적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 때가 되면은 또 항상 우리 교회는 모든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 부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예수의 흔적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절대로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또 예수와 만났던 그 사랑의 상사점을 영원히 기억하는 자. 우리가 이 상사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만났던 그 최고의 그 사랑의 절정 가운데서 만났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의 절정에 있을 때 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 그때 임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거룩하고 그 사랑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상사점에 이르렀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실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경험한 자 또 기억하는 자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 놓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목숨을 내어 놓고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전력하게 되고 목숨을 내어 놓고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예수의 흔적을 갖지 않은 자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마치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이 주님께 완전히 미친다는 거예요. 미칠 정도로 미칠 정도로. 이 사랑에 미쳐가지고 처음 사랑이 끝까지 이어져 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점점점점 이것도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설교할 때도 이런 얘기들을 잘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잘 하지 않고 전부 다 육신의 그냥 편한 이야기들 듣기 좋은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예수의 흔적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 사랑을 만날 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감 나질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그래 인정은 되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실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뜨겁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이 정말로 실감나게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상사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구나. 이 정도로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도 그 사랑에 완전히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의 종교생활 정도로 알았는데 정말로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로 이것만이 영원히 내가 간직해야 될 사랑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도 절대로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고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일에는 뭐 담임 목사님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은퇴가 없다. 그래서 이 사노 요한도 거의 구십 세 넘어서 반모섬에서 유배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그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주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늙어지게 되면은 겉은 후폐하지만은 겉사람은 날 가져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 나이를 먹어가면은. 육신은 칠십 대고 팔십 대고 그런데 마음만은 아직도 이십 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늙지 않아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겉만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심령은 이게 후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점점 점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의 마지막. 종착지에 다달았기 때문에 점점 점점 그 소망은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반대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육신은 후폐하고 속도 점점 점점 이제는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죠. 예 그러니까 속이 날로 나로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점점 육신의 후폐함과 함께 마음도 또 그 생각도 점점 절망 가운데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후폐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죽는 순간이 바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영혼의 때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죽음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육신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빨리 육신이 마감되기를. 아마 관절히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고 복된 자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보면은 후폐합니다 신방 가서. 어르신들 만나보면은 다 이제 겉모습 보고 좌절들을 많이 하셔요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마음은. 원인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 예전 같지가 않아 하루하루가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육신은 계속 후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지만이 우리의 속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끊임없이 갖고 이것이 정말로 선명하게 그 흔적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살아나고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그 사랑이 막 붉은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속이 날로 날로 새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의 속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절정에서 주님과 첫 만남을 이루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난 그 선명한 이미지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피가 나에게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만남을 이루고 그 만남을 영원히 잊지 않는 자 이 만남을 영원히 잃어버리 잊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신비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끝까지 우리가 간직한 그런 자가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믿음으로 지킨 자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처음 사랑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끝까지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도 절대로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도 지나고 내 육신은 점점 낡아져 가고 후폐해져 가지만은 그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말고 오히려 날로 날로 더 뜨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과 함께 육신이 늙어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만약에 늙어져 가고 점점 시들시들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군사는 매일매일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나가서 전투하면은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점 군기가 빠져버리고 의욕이 상실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예수의 피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예수의 그 죽음의 흔적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이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의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